안녕하세요. 절대합격 JLPTN3 나홀로 30반성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법문제 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4에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와있는 문제가 17번 문제에 나와있는 니아우라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말에 잘 어울리다 라는 의미죠. 잘 어울리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오타가이니 세 카쿠가 니와 나쿠테 와카레르 카프루가 오이 오타가이니 서로라는 의미죠. 다음에 세 카쿠 성격입니다. 성격이 니 아와 나쿠테가 아니라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맞다 할 때는 아우라는 동사로 나타내죠. 그냥 아와 나쿠테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이 니아우라는 동사는 오타이가 잘 어울리다 할 때 잘 어울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세 카쿠가 아와 나쿠테 와카레르죠. 헤어지는 커플루가 많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니 아우는 맞지 않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선택지 보시면 난카이 뭐 덴타쿠 대 케산시데미떼 뭐 스지가 니 아와 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덴타쿠라는 건 전자계산기를 말합니다. 전자계산기로 케산 뭐 한자 그대로 계산이죠. 계산해봐도 스지 숫자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와 나이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도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손오세 다 요크 니 아테르네. 도코데 갔다노?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 스웨터 잘 니 아우. 잘 어울리다 라는 의미라고 그러죠. 잘 어울리네. 어디에서 샀니? 산거니? 그런 말이죠. 자, 3번은 전혀 이상이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카레와 오토상니 니 아테이루 또 오모테이 따노니 지츠와 오카상닷다. 자,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잘 어울리다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담따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니루라는 동사 니뚜이루 니루가 담따입니다. 자, 그래서 카레와 오토상니 니뚜이루 또 오모테이 따노니 논의는 뭐뭐인데도 뭐뭐이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언 지츠와 실언 어머니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니 아우랑은 맞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로 갑니다. 유루이죠. 유루이는 지금 보시면 한자는 완자입니다. 그래서 끈따이가 느슨하다. 느슨하다. 뭐 아니면 좀 더 뭐 이해하기 쉽게 헐렁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4가지 중에서 유루이의 올바른 쓰임새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세타 타메카 즈봉가 유루쿠나리마시다. 자, 야세루는 살이 빠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살이 빠졌기 때문인지 즈봉,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죠.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선택지 상가츠니 하이 때 기코 모 단단 유루쿠나 때 기마시다. 자, 3월에 돌아오는 거니까 3월에 돌아오는 거니까 3월 들어 기코는 뭐 기후라는 단어니까 기후도 단단 우리말에 점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기후도 점점 뭐 헐렁해졌습니다. 말이 안 되죠.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따뜻하다 할 때 따뜻할 난자입니다. 아타타카쿠 아타타카쿠 낫되 기마시다. 기후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유루이는 맞지 않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코노카와 카와라는 건 강이죠. 코노카와 이 강은 오못다 요리 유루이까라 생각했던 것보다 느슨하니까 뒷부분 보시면 하이라나이 호우가 이의됐어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강이 뭐하기 때문에 깊기 때문이겠죠. 깊을 심자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발음은 후카이가 되겠죠. 자, 그럼 후카이를 넣어서 다시 보십시오. 이 강 코노카와 오못다 요리 후카이까라 하이라나이 호우가 이의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깊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루이는 역시 맞지 않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조금 유루이는 뭐죠? 느슨하다죠. 조금 느슨하군요. 그런데 뒷부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스미마세인가 좀 더 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헐렁하고 느슨한데 좀 더 큰 게 없냐? 말이 안 되죠. 반대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유루이의 반대말. 옷이나 신발 따위가 꽉 끼다 할 때는 일본어로 키츠이라는 형용사로 나타냅니다. 키츠이가 꽉 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금 꽉 끼는군요. 죄송한데 좀 더 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오히려 유루이의 반대의 의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니아우라는 동사 잘 어울리다 뭐 잘 맞다 동사 한 문제 풀었고 단, 방금 풀었던 형용사 유루이 너스나다 할렁하다 동사랑 형용사 용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법 문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난이도가 가장 문자어휘에서는 높은 부분이니까 항상 의미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